요코아내랑 요코아마랑 왕관하고 나고아내를 빼기로 했어요 아 예 이번에 뉴베드에서 교수님을 잘 다녀가긴 했는데 저번에 차자백들에서는 GS그라나가 다 케이스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경위차가 여기서 2승 이상을 하게 되면 아 약간 좀 차자가 안팔리죠 이러면 그러면 차자가 시우차가 되어버립니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자 카이자 산조 자 홍협찬받았습니다 카이자 산조협찬 자 교수님을 시작합니다 야잇스 제3경기 키로수는 17키로 좀 뒤편이에요 중간정도 갑니다 이번에는 시원아웃으로 빠질텐데 아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아웃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웃밖에 못하고 자 1대1에서 제3경기 자 3 2 스타트 예 시작했습니다 제3경기 어 붙었어요 아 내렸고요 자 내렸구요 내렸구요 아 bgm 좋아요 블랙블레셔 왕관 dx 플러스에 나오는 bgm 이죠 일단 전체적인 차 형태의 동물산 모양을 보여달라 아 근데 왜 밤을 안골랐지? 아 장이사 매친데 밤이 기본이죠 일단 전체적인 차 형태의 형태는 아이코즈에요 이케아가 지금 2등이에요 지고있습니다 이케아는 자동차가거든요 지금 이게 잘 보셔야하는게 뭐냐면요 차를 아는 사람하고 라이언을 아는 사람하고 지금 뛰고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잘해야합니다 보시는 사람들도 지금 왼쪽에 이제 무릎뼈 3개 이제 초로선수는 이제 차는 하실분 그리고 이케아 선수는 라이언을 하실분 예 배틀도 많이 했구요 근데 차는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붙는거거든요 1대1로 근데 전혀 처음 같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아 벌써 제끼고 들어갔죠 지금 자 이제 절반에 절, 절반에 지났어요 이제 자 이제 절반에 절, 절반에 지났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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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지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일단 라인만 알면 차증이야 예 어 근데 아아 차를 좀 알고 계셨지만 바깥으로 밀렸어요 라인을 안아야죠? 예 라인을 좀 약간 늦게 탔습니다 자 터널 안에서 자 카지마 카제키 터널이죠 네 나오긴 나왔어요 예 아 둘 다 잘 나왔어요 이거는 네 자 붙습니다 붙구요 자 시원해서 이제 붙습니다 자 다시 야이도로 빠진거 예 자 야이스에요 야이스 자 야이스 여깄 services 여기서 아 lie 야 아 졌습니다 아 울산 네 울산 Know 아쉬웅 , 시점면허 실수됐어 남은 키로 3키로 안쪽이예요 여기 1인칭 조심해야합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줄곧긴 한데 흥산이 없어보여요 시오도면에서 제껴야되는데 그 거리가 안나와요 안나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시오도면에서 제킬수있는 포라가 딱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요 여기 근데 도시에 끝났어요 안됩니다 2대1인가요? 3대1인가요? 3대1입니다 3대1이죠